선택 2020 사이로 총선 오늘은 부평을 자유한국당 강창규 후보 아마 방송에 나갈 때쯤은 통합신당 보수통합신당 강창규 예비후보일 것 같습니다. 강창규 예비후보 모셔서 얘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천투데이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평을 현재는 자유한국당 우연장을 맡고 있었다가 지금은 사퇴를 하고 21대 국회의원 AB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을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댁도 부평이시고 갈산동에 제가 지금 거의 한 반평생을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43년째 살고 계시고 한 분이 떠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럼 부평 을산거구가 어디어디죠 일단요? 우리 지역이 삼산 1, 2동, 갈산 1, 2동, 청천 1, 2동, 산곡 1, 2동, 북의 2동, 3동 총 10개 동입니다. 네 네. 이번이 첫 출마는 아니시죠? 네. 20대 때 출마했었습니다. 4년 전에 출마하셨다가 홍영표 지금 현 국회의원하고 붙으셨다가 아쉽게 낙선하셨었죠? 네 네.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21대 총선은 어떠한 선거로 좀 규정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대 총선에서 낙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홍영표, 홍영표하고 정의당하고 연합을 해서 제가 또 분리했고 또 우리 중앙당에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갔고 또 그런 데에다 되고 제가 전 우리 지구당 위원장하고 경선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선에서 모든 힘을 빼다 보니까 거기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략 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도 보니까는 그 당내에서 이른바 좀 혼란, 어떤 분란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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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는 지금 한국당 소속으로 통합신당, 통합신당, 보수 통합신당 소속으로 한 대략 3명 정도가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을 했고 여기다가 과거에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이현웅 변호사, 이분도 이제는 안철수 쪽으로 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범보수 진영에서 한 4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중에서도 당내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당내 상황이 좀 어떻죠? 저는 20대 총선에 낙선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역 관리를 쭉 했습니다. 역대 후보들은 떨어지면 일주일 안에 다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4년 동안은 우리가 정말 중앙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집회라든가 우리 당원 교육이라든가 우리 당원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말 생계를 접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자고 하는 뜻을 뭉쳤는데 지금에 와서 현재 우리 당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나도 한번 공천을 해서 한번 출마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부평을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정말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니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정말 지금 너무 분노하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당원 당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한 결과 성적표 또 어떤 중앙당에서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부평을 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데 당무감사를 3번씩 받아가면서도 저는 버텼습니다. 4년 동안. 죄송합니다. 유 위원장님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호테리즘 없이 부평에서 의뢰해서 당원 당규에 준수하면서 당을 위해 헌신해오셨다 그 역사를 자랑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본선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선일 것 같은데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짐작컨대 민주당의 홍영표 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김용호 현 인천시당위원장 출마가 유력하고요. 아마 두 정당 간에는 두 후보 간의 연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론컨대. 여기다가 변수가 된다고 하면 안철수 신당의 우리 이현웅 변호사 정도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상대 후보에 비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강장규 후보님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우선 그 지역에서 43년 동안 살면서 우리 3남매를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누구보다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3선을 하고 재선을 하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부평갑과 부평을은 하늘과 땅 쌓입니다. 서울로 말하면 강남과 강북입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에 지금 부평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강북. 그러니까 부평을이 강북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부평갑에 비해서 부평을의 어떤 개발이 더디다. 낙후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공장지대고 또 우리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10층 이상 빌딩이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현안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평 관광호텔 하나. 그건 현재 부두나서. 그게 하나 유일하게 10층이 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있는데 우리 부평. 부두나서. 부두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봐도 내가 잘 알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하면서도 우리 굴포천, 굴포천을 생태하천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가 시의원하면서 우리 2001년도에 92억을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2002년도에 130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오늘의 굴포천이 생겼습니다. 시의원이 한 겁니다. 또 우리가 가칭 57만이 넘었을 때는 인천 10개 구 군 중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부평경찰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동구는 10만이 약간 넘는데도 경찰서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인천 똑같은 인천 시민이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경찰청이 구월동으로 이사오고 우리 LH공사의 땅이 있어서 그게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그걸 차액을 서로 주고 가칭 삼산경찰서를 만들자. 그리고 중군은 이 명성을 찾기 위해서 백화점과 호텔을 지자. 그러면 우리 부평은 가칭 삼산경찰서를 지면 치안의 사각지대에서도 물러난다. 후보님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여튼 타 후보에 비한 장점은 시의원 활동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회 지방의회 활동에서부터 다져진 어떤 현장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그리고 삼산경찰서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누구보다 부평 의뢰에 해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세우시는 게 그죠? 네. 그럼 이제 그것들이 홍영표 의원이나 김웅호 후보나 이현웅 변호사에 비해서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타고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말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시려고 그랬거든요. 정치에 맨 처음 정계에 입문한 게 언제시죠? 아... 2009년도 같아요. 2009년도인가요? 네. 정계요? 네. 그래요? 네. 시의원을 언제 하셨죠? 아... 시의원을 2002년도에...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 정계에 입문하신 게... 네. 2002년도에 우리 지금 현 자유한국당 시의원으로... 시의원으로 입문하셨고 시의회 의장까지 제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고. 그렇게 쭉 정치를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를 함에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철학. 우리 국민들하고의 약속. 내가 이거는 꼭 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는 우리 부평을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 국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 지역이 현재 중궁업 지역이 태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궁업 지역을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조례를 바꿔가지고 2종까지 18층까지 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가 어느 구보도 부평구가 많이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생활용 오피스텔. 네. 생활용 오피스텔을 해주다 보니까 주차난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평을도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평 을동 이제는 정말 상업시설이 들어서 7호선이 성남동으로 들어가죠. 청락까지 상호 들어갈 것이고. 청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쪽 지금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부대야? 미군기자고 제3보급단. 보급단 말고. 그다음에 공병부대 옛날에. 공병부대. 공병부대 부지를 지금 우리가 가칭 삼산 부평경찰사가 그걸로 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원. 공원이 약 5천평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줘야지. 네. 맨 지금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만 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때문에 그쪽 쪽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구축해 줘야 하지 않느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외롭다지만 그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어떤 주거 수요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공단. 네. 사공단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분양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아. 공실률이 꽤 높은 거예요. 네.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한 2, 3년째 저렇게 비어있어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 아. 우리 부평을 해 쇼핑몰센터가 하나가 있습니까?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부평 갑에 유일하게 백화점이 있던 것도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 정도만 남았는데요. 총선은 보통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는데 객관적인 어떤 이런 조사를 보면 한두 군데는 아닌 것 같고 연말부터 연속까지 한 10여 개 언론사에 쏟아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도 있지만 이른바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번 총선 성격 규정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고 또 우리 야당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12월 17일부터 AB5부를 등록하고 현재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민심이 10명을 만나면 7명은 다 죽겠다고 합니다.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지금 이번에는 당신을 찍어줄 테니까 정말 잘해라 우리한테. 그거는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님한테 우호적인 분들을 좀 편정돼서 만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함을 돌려보니까 20대 때는 10명을 주면 7명이 안 받았어요. 7명이.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7명은 받고 3명은 안 받고 젊은 학생들이 나한테 따뜻한 커피를 샀다 줘가면서 학생이라고 하면서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님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캔 커피 있잖아요. 그거 배지밀, 빵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안고 울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번은 정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하고 우리 현 여당에 대한 평가를 아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계속 보수 정당에 계속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오셨잖아요. 그건 철학이신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하실 때 정치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치란 무엇인지. 나는 보수다, 진보다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을 봤잖아요.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도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대중 국, 김대중 대통령도 피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정말 다 이렇게 수용하고 정말 다 소통해서 자기가 고통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그렇게 정치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방통행식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정말 분통이 터진다. 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죠. 지난번에 4% 1 차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 들어가셔야 뭔가를 개혁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거잖습니까? 당선이 돼야 되는데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보수통합신당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불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난제를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가면서 설득하고 극복할 것인지 좀 우리가 차량을 끌고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류막길도 있고 대구북구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차를 고속도로만 끌다 보면 졸음이 와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영업도 해보고 소상궁인도 해보고 지금도 중수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평군민, 크게는 인천 시민들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서부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셨었죠? 제가 우리 서부관리공단 이사장도 내가 3년, 3년, 6년을 했고 나는 경영인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영을 해서 중수기업을 40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기업 활동에 전념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질이 너무 심해요. 갑질이. 정말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대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들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 관계를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구 을 아까 얘기하셨던 10개 동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우리 삼산 1, 2동, 갈산 1, 2동, 청천 1, 2동 다 1, 2동이네요. 산곡 1, 2동 산곡 1, 2동, 북의 2, 3동 부평을 국민 여러분 저 강창균을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돌아오는 인천 살고 싶은 인천 행복한 부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선을 통과하셔서 본선 후보가 되면 또 한번 저희가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좀 더하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찬스. 네. 찬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서보관리공단 이사장도 6년을 했고 자유총연맹 회장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말 나오신 김에 프로필 간단하게 좀 하시죠. 네. 제가 이제는 자유총연맹 회장도 10년을 했고 인천 민주평통 제가 부의장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장 값진 것은 정말 내가 그 인생자분금 170원 갖고 와서 오늘날에 내가 이 중수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진짜 무일푼에서 기업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인천 전국의 도의원, 광역위원에서 제가 할 때 626명인가 그랬어요. 제1의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김영란 씨 남편 강지원 씨가 할 때 국회에 가서 626대 1인가 해서 혼자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시의에 의정하실 때 거의 추진력 하나만큼은 한다면 한다는 거였으니까 저는 정말 그때 당시 특수부에서 나를 서너 번씩 이렇게 내사를 했어도 투명하게 내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세 살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평의뢰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탁합니다. 다 하셨나요?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